오늘은 그냥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부러워서 저장해놓은 지붕 있는 외국 야외 농구 코트 몇 곳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주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지붕 있는 야외 농구장이 많이 생긴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농구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많아지고 농구 인기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공공체육시설인데 영리행위 및 불법 강습하는 사람 많아진다고 또는 동호회가 독점한다고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우리나라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과 탁구 그리고 수영을 몇천원에 몇시간씩 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저 농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붕 있는 야외 농구 코트라도 많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라 이런 의미 없는 영상을 올려봅니다. 공공체계약은 또 많이 나왔습니다. 경과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동안에 강의님들이 있는지 계시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공체계약은 아주 좋은데요. 조금이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리하고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고수인아를 보호와서 지붕을 하는데 배드민턴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보호와서 지붕을 받거나壓 Sacrubit cep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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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